가축이 아닌 동물 세포를 키워 인공적으로 만든 고기를 배양육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짐육 형태로 만들어집니다.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기존 배양육 제조 비용의 4분의 1 수준에서 만들 수 있는 가루 형태의 배양육을 개발해 상업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. 양효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근육 결이 살아있는 마른 배양육 조각을 봐 가루로 만듭니다. 붉은색을 띠지 않아 얼핏 보면 빵가루 같지만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분말형 배양육입니다. 연구팀은 일반적인 배양육 제조 과정에서 세포 분화율을 높여 단백질 함량을 높일 수 있는 배양 조건을 개발했습니다. 여기에 다짐육 형태의 배양육을 만들 때 쓰는 고기 모양 틀을 쓰지 않고 근섬유 상태 그대로를 동결 건조한 뒤 분말 형태로 만든 겁니다. 세포 배양액을 덜 쓰고 틀도 필요하지 않아 가격 효율은 76%나 높습니다. 개발한 세포 파우더 고기를 구우면 실제 소고기와 같은 향을 내는데 이는 세포 파우더 고기 속 분자가 소고기와 같은 향을 내기 때문입니다. 분말형 배양육의 단백질 함량은 소고기 안심이나 닭가슴살보다 훨씬 높은 48.1%를 보이는 것도 확인했습니다. 일반적인 세포 배양 방법과 다른 조건으로 세포를 배양하여서 높은 분화율을 가진 세포를 배양하였고요. 높은 가격 효율성을 가지고 제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서 상업화의 가능성이 높다고... 연구진은 개발한 분말형 배양육을 이용하면 인공 감미료 대신 고단백에 천연 소고기 단백질이 들어간 조미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제한된 식사를 해야 하는 병원식이나 우주음식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YTN 사이언스 양호영입니다.